김아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저희 에스파가 첫 번째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강원도 동해 평창에서 펼쳐지는 저희의 첫 리얼리티 에스파 싱크로드 어디에서 볼 수 있죠? 바로 웨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필수인 거 아시죠? 웨이브, 인스타그램, 트위터에서도 에스파 싱크로드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꼭 팔로워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직 웨이브에서만 독점 공개되는 에스파 싱크로드 우리 다 같이 웨이브에서 만나요